안녕하세요 메탈베스 입니다. 오랜만에 책장 좀 정리하다가 보니까 그 안쪽에 구석에 숨겨져 있던 이걸 발견했습니다. 진짜 오랜만이네. 제가 요즘은 이제 바빠가지고 이제 취미생활을 이렇게 많이 못하지만 가끔 이제 투망치고 그 정도 그러고 그 정도만 하고 있는데 낚시도 자주 못 다니고 있고 배스낚시 전성기 때 그때 KB대회에 나와가지고 팀대왕전에서 우승했던 아 그 추억이 확 떠오르네요. 날짜 보이시죠 2004년 7월 25일 용인 송전지 송전저수지에서 그때 팀 배스대회가 있었는데 와 그때 비도 엄청 오고 저희 팀이 승리를 했었어. 상금도 한 200만원 받고 그때 대낮부터 막 그냥 맛있는거 사먹었죠. 팀들. 유니폼도 맞추고. 야 진짜 오랜만입니다. 아 너무 반가워 가지고 영상에 한번 담아봤어요. 메탈베스에 한때 배스루어낚시 전성기 때 그때 팀 대항전에서 그때 우승하고 받은 상태입니다. KB로고도 있죠. KB로고. 이상으로 메탈베스 했습니다. ailed it 우승한 어입한